자 우리 패스님이 오늘 또 처음 오셨고 첫 질문이기 때문에 패스님 질문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억장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패스님은 세종시 알려주세요 라고 했고 어떤 부분이 궁금한 거죠? 지금 저는 갭투자로 다른 지역에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 실거주 자가가 없어서 세종시에 이번 연도 초에 집값이 떨어져서 사려고 했지만 실거주 아파트리를 사려고 하는데 고점에서 사는 것 같아서 세종시를 사야 할지 아님 다른 지역에 갭투자를 해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실거주시 대출 껴야 합니다. 대부분 뭐 대출은 끼니까 세종시에 사시는 분 같으시다. 맞죠? 이분은 그냥 실거주를 이제 사야 된다. 그 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금액까지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좋은 것도 좀 봐드릴게요. 현찰이 얼마 들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아파트 선에서 어느 정도 금액대에서 내가 선택 가능한지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셔야 거기에 맞는 제일 좋은 거 선택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분은 실거주이기 때문에 세종시를 연고가 있다면 가야 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고민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따르게 생각해보면 투자와 실거주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로 본다면 실거주가 강하다면 사실 내가 가진 자본금에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아파트 가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투자 모임이든 어떤 투자 이렇게 해주는 방송이든 간에 실거주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고점이든 어쨌든 저점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물론 뭐 내가 깔고 있는 아파트가 좀 싸게 잡으면 좋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심도 아닌 이상. 그래서 그냥 실거주는 적당하게 싸거나 적당하게 비싸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거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요즘은 또 거주에 투자를 겸하긴 하는데 그래도 실거주 비중이 좀 높다면 고점이란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호재가 계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시는 계속 좋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실거주 앞뒤 가리지 말고 가시는 게 저는 정신건강에 좋다고 봅니다. 제가 추가로 이제 조금 답변 드리면 세종시는 당연히 항상 조금 비싼 도시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세종시가 좋아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종시에 대한 기대감이 다들 숨어 있어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빠진 뒤에 반등하고 있는 장에 들어가는 거라서 저는 이제 고점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선택은 내 돈에 맞춰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세종시를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사는 방법.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한 5,700,000 정도 빼놓고 주택수가 좀 괜찮다면 대구에 분양권 하나 가져가고 이게 투자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누는 거네요. 네. 그래서 세종시에 좋은 거를 가져가되 6,000만 원 정도 빼놓는 것도 가능하다면 6,000 정도 그러니까 한 5,700,000 정도 빼놓고 대구에 26년에 입주하는 분양권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창 많이 다니고 있고 이쪽을 하나 투자를 투자에 작은 씨앗을 하나 묻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좋죠.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실거주 겸 투자에 몰빵하는 게 실거주가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또 뭐가 생기냐면 실거주에 몰빵이 돼 있으면 내가 투자는 재미가 없어요. 시드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아파트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럼 또 재미가 좀 없어. 그래서 세종시와 아예 다른 사이클 지역인 대구 같은 곳에 분양권을 사놓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봐줘요. 그래서 세종시의 아예 몰빵 나쁘지 않은 전략. 괜찮은 전략이고 그런데 나는 이제 투자도 조금씩 경험치를 쌓아가고 싶다. 그러면 한 5,700,000 정도 더해가지고 이제 대구에 분양권을 하나 사놓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강정구님이 만약에 있는 돈을 몰빵해서 한 곳에 다 샀어. 부산이니까 부산 집을 샀어.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남들은 대구도 투자 다니고 창원도 투자 다니고 하면 또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점점 투자를 잊게 되고 그냥 내 실생활에서 더 뭔가를 찾게 되니까 그렇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젊으신 분이면 투자를 개수를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추가 질문이 들어왔는데 금액대가 이제 나와있네요. 현금 1억 5,000 가지고 있고 갭 투자 3개 다 팔면 7,000이 플러스 될 것 같다. 다 팔면 7,000이 플러스가 될 것 같다. 검색하면 이제 5, 6억대 나오던데 이것보다 더 오를지 아닌 월세를 살면서 이 돈으로 갭 투자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빚은 없고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와. 조금 안정적인 거는요. 아무래도 내가 거주하는 그러니까 내 실거주 동네에 자가를 들고 있는 게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저는 이제 세종시가 완전 고점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사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아예 공격적인 방법으로는 그냥 내가 월세 살면서 이 돈으로 갭 투자를 하는 게 투자 수익 측면에서는 이게 더 이득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방법을 써왔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뻔한 방법이에요. 그냥 공격적인 투자 방법은 내가 월세 살면서 갭 투자로 계속 돈을 굴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부터는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큰 경제 충격이 없는 한은 그래서 지금까지 좀 힘드셨는데 특히 최근 1년 1년 반이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이에요. 5, 6억 대를 가지고 실거주 한 채 플러스 한 채 더 이제 분양권 투자나 갭 투자 해놓는 거 혹은 이제 그냥 갭 투자 계속 굴리면서 지금이 제일 마이너스 시점이니까 좀 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가슴 아프거든요. 그냥 조금 있으면 이제 점점 회복할 거니까 그냥 조금만 더 고생한다 생각하고 월세 살면서 세 채를 다 굴리는 방법 이게 투자 수익 측면에서는 이게 더 이득일 거예요. 이미 세 개를 해놨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굳이 지금 손해볼면서 터는 것보다는 주식은 손절매를 잘해야 되지만 부동산은 존버를 잘해야죠. 그래서 왜냐하면 팔아서 이론적으로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더 오를 걸 사자. 알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잘 안 돼. 한 번에 사고 팔고에 기회비용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취득세도 지금 2주택 상태에서 한 채 팔았다가 한 채 다시 사면 3주택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도 또 나가게 되고 양도세도 나가게 되고요. 삐 자.